과거에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던 정기적인 시험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특별시험이었습니다.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또는 따로 인재를 뽑을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시행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기적인 시험들은 응시 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시험을 봐야 하는 정기시험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인 시험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몽룡도 어렵지 않게 과거 시험에 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몽룡이 치른 부정기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창경궁의 연못인 춘당지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래전에 이곳엔 춘당대가 있었고 이 춘당지는 그곳에 딸린 연못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때때로 친이 임금이 나와 치러지는 부정기적인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시험을 바로 춘당대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몽룡이 장원급제한 과거 시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춘당의 본빛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제에서 보였던 춘당이라는 낱말은 바로 이곳, 춘당대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춘향전의 이몽룡은 임금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른 당일로 시험결과를 발표해 장원에 극제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모두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시험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정리해보면 이몽룡은 정규시험이 아닌 부정기적인 시험, 그 중에서도 이곳 춘당대에서 치러졌던 춘당대시에서 장원급제한 것으로 추리해볼 수 있습니다.